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력기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했습니다. 이번 지침서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. 사무총장 김철형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기독교 유권자들이 문의해온 내용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방법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